네. 그거 파란색이야. 일요일. 그런데 벌써 이렇게 나와요? 이거 들게? 들게. 이거 옥수기 밭에. 옥수기 세의. 옥수기 사이사이에다가? 옥수수 사이사이 심으면 옥수수 때문에 안되지 않아? 해마를 그렇게 해. 이게 전부 몇 개야? 이거? 응. 한 천 천이백 몇 개나 돼 이게 전부 여기서 들깨 심어서 깨 수확하면 얼마나 나와? 잘 되면 한가마에 나와. 한가마? 많이 나오네 어우 그러면 얘가 한 이 정도 돼야지 심을 거 아냐. 응 이렇게 나. 내가 이래 어제 내 문고리 앉았어 이래 내가 보니. 꼴이 나온다고 옥수수? 꼴이 나와. 꼴이 나와. 왜 나가셨어 문 앞에 문 앞에 왜 나가셨어? 여기 가면서 엄마 왜 일주일만이면 꼴이 나오고 한 달만이면 먹고 그런다 이래. 아 그럼 이제 한 달 있다가 옥수수 쪄서 드시면 되겠네. 저기 고추도 열렸어 이제. 고추도 이만한 게 있대. 그러니까 저 앞에 거는 고추가 열렸어. 주말에 오면 저 상추 좀 다 많이들 솎아가라 그래요. 그래야 상추를 맛있게 먹지 밑에 있는 거 너무 우거져갖고. 뜯어서 무쳐 먹어야지 돈나물은 엄청 많아. 한번 들어가세요. 땅에서 수분 올라와서 이래갖고 말로. ... ...